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12일이었으니까 3년간 한 달 됐고 3년하고 한 달 되셨네요.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잘했다 생각이 들고 고맙다 생각해야지 항상 즐겁지 지병이 있으셨잖아요? 당이랑 혈압이랑 조절 잘 되시죠? 네 그건 상관없어요. 괜찮으시고? 다운로드 모르고 스텐트 많은 것도 괜찮고 얼굴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다리에 비해서 좋다고 마음도 그렇고 아무래도 활발성이 있으니까 좀 낫지 수술을 결정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약도 약도 먹고 받고 약도 먹고 심장 같은 거 안 좋다고 그냥 혈압도 자꾸 그게 쓰니까 낮자 낮아지더라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반환 먹었다가 좀 더 먹게 되고 더 먹은 것도 그러다가 한 2년 먹다 보니까 그게 심장 시댄지를 받고 나니까 병원에서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주사를 한번 해가지고 주사제를 주사를 다른 데에 주사제를 자동으로 열금을 주더라고 그거 그거 한 삼각을 하면서 못하겠더라고 왜요? 성기의 몸 같은 게 다 보여 마사지를 덜해서 그런 거 그래가지고 아예 안 들어갔다 그래 그래 그런 중에는 테레비전이 나와서 와서 이제 마음이 참 드러기가 쑥스럽더만은 그냥 이 길이 나 살 길인데 모른다 그러고 들어 맞히고 저희가 눈털이 참 높아요 쉽게 놓치지 못하더라구요 한 7개월 고민이었을 거예요 7개월 네 그냥 안하냐 고민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한 처음에 이 수술을 접한 환자가 이제 수술을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데까지는 평균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 마음부터 하고 나니까 마음이 흐르고 또 수술을 하고 두 달 두 달 어떻게 될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해서 자꾸 연습을 하고 하고 그러니깐 진짜 하시거나 아프시거나 아픈 거는 전혀 없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아주 99% 좋다고 잘했다고 생각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세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냥 젊으실 때 생각하고 발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발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발기가 뭐 100% 그거는 100%고 100%니까 조르고 뭐 발기 그런 건 걱정은 안 했는데 옛날처럼 이제 성룡이라든가 성룡은 좋으신 것 같은데 그 분은 거의 뭐 나쁘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거세 안 해도 두 번은 꼭 했거든 그 당시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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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올해 주민등록상의 연세로는 73% 되셨거든요 원래 집의 나이로는 어떻게 되세요? 같은 나이세요? 아니요 집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살 75% 되신 거예요? 잘나면 6살대 70% 근데 선생님 76% 되셨는데 1주일에 지금도 두 번씩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안쓰면 되셨는데 한 번 쓰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가면 가르치가 젊어진다고 하여튼 이 모든 생활이 진짜 내가 여기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니까 첫째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자신감 무슨 저기 성랑정 말이 있으면 어떻게든 뭐라 하면 아니지 아시다 그것들이 뭐이라고 달고 아무튼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 나이 76%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75% 되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나이가 60대 70대 넘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르가점을 느끼기도 점점 힘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람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교과서진이고 사람마다 실제로 보면 편차가 큰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타고나기를 좀 더 타고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상관계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당 혈당조절이나 아니면 혈압관리나 혹은 이전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게 합병증이 생길 비율이 내리는 게 확 줄어요 관리 참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거섭도 가면 침묵 깨고 가면 보면 참 참 내가 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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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서 그런 게 어쨌든 즐거우니까 사실 처치는 자신감 있으니까 좋아 사실 솔직히 그래 어디 가도 어디 참 침묵 끼고 거세가도 행동이 숨어들지 않으니까 그거나 할 수 있어 근데 보통 보면 자꾸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한다는 주사를 연세가 있으실수록 모임이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어디 갈 모임도 많고 또 사람도 만나도 이러시니까 그게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수술 선택하시는 분들 거의 한 제가 볼 때 60 넘으신 분들 중에 한 90% 정도가 딱 성관계만 목적 가지고 수술받으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칙칙이 응 그것도 또 오지게 사서 그래야겠어 그것도 오지게 사서 다 지금은 근데 안 쓰셔요 아니 그거 안 쓰셔요 필요없죠 필요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내가 지금 좀 이게 옛날보다 뭐라 해야 되나 오르가즘 느끼고 사정하고 요게 조금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기능이라는 걸 보면 이게 독립된 기능 집합체거든요 그중에 이제 사정하고 오르가즘 느끼는 거는 남성호르몬의 지배를 좀 받아요 그래서 오늘 그 치료만 좀 해보시고 이게 남성호르몬 치료가 100%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효과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일정한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면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훨씬 낫거든 훨씬 이전에도 반응이 좋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 그 치료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건 뭐 수술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 전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누가 얘기하겠어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오시기 힘들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떠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아니 그냥 뭐 돈도 그렇게 많이 우리 나이는 웬만한 수입이 있잖아요 네 돈 많은 일 때문에 그러면 수술을 얻는 돈이 또 저렴하니까 저렴한다고 보다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해봤으면 다 해주면 좋겠어 왜 안 해도 마찬가지니까 수술 해갖고 좋으면 100도 소문 한 거고 그날에도 나쁜 거 안 하고 나쁘면 못해 괜찮지 뭐 근데 사실은 이걸 걸고 싶어도 말이 안 나는 거야 아유 그쵸 주변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내가 했다는 것을 말을 안 하거든 이랬죠 아 주변에 네 잘 안 해요 왜 그러자면 저 새끼 그래라 지금 그런다고 가지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자신감은 안 하고 그렇게 그게 좀 흔들더라고요 아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뵙지만 이 수술이 받으셔도 받았다는 얘기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다 그러겠어요 친한 친구들이나 하면 있으면 친한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근데 내가 젊은 60대 조금 그런 애들이 그애들이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내가 아직까지도 배탈 없다 3년 됐는데 아직 없으니까 내가 더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비약이라도 먹어 뭐고 나이가 아직 64살 이정도 되니까 아직은 다 거누고 싶어 나는 맨날 근데 그게 참 입이 안 떨어진단 말이야 나이 됐으니까 내가 선생님만 잘 지내시면 되지 뭐 굳이 주변에 얘기 안 하시면 좋은 거 좋으니까 좋으니까 자신감 있어도 좋다니까 뭘 해도 자신감 그냥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쓰셔도 되게 좋고요 아이 진짜 잘했어요 고맙고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오늘 고로케 남성호르몬 치료 네 자주 관리 받으러 오시면 전화 궁금하면 또 궁금하면 전화하고 저희가 참 뵙기 좋습니다 내가 감사하게 드리지 감사하게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uan